KLPGA 챔피언스토어의 리더 민프로 덕에 1879 좋은 대회를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시합이 없는데 이렇게 열어주신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치고 가겠습니다 좋은 성장 내시고요 민프로 때문에 아니고 1879 때문에 민프로로 인해서 1879로 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8회 되니까 쭉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굿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